오늘 법원의 10편의 저자는 어떤 결심을 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해요 내가 살아있는 땅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리로다 동행입니다 동행 여러분 아세요? 동행이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맞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라 제가 집회를 마치고 서울로 가야 돼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랑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시더니 강화도로 가세요 그럼 동행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심해놓고 세상을 따라가면요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요한 1세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니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거 많죠 세상에 그죠? 성경은요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구하느니라 여러분 눈에 좋아 보이는 것하고 실제 좋은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10대 애들이 가출을 해요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도 돼요 늦잠 거질로 자도 돼요 밤늦게 시컷 놀 수 있어요 먹고 마시고 떠들고 공부도 안 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이걸 보면서 좋아 보여요 와 재밌겠다 와 신나겠다 나도 지금 나가볼까 근데 좋아 보일 줄 몰라도 절대로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나중에 평생 후회를 합니다 특별히 여자애들 10대 나이에 가출해가지고 나중에 뭘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거는 달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관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이 말을 하실 때 아담밖에 없어요 하와는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빼셔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한눈에 반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는 누구에게서 들었겠어요 아담을 통해서 들었겠죠 어느 날 아담이 없어요 하와만 있어요 이때 뱀이 슬그머니 나타나요 마귀가 욕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 끄집어내면 반발감 생길 테니까 엉뚱한 얘기를 해요 여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술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 간교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 같이 쓰이는데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지혜이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간교예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대답하죠 아니야 먹어도 된다 하셔서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두 가지 실수를 냈어요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하와가 제목대로 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하셨지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창세계에 하와가 이 말씀을 더하고 빼는 큰 실수를 저지르는데 요한계시록 성경이 가장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에서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면 하나님이 생명 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아멘 그럼 질문 아담이 똑바로 전달을 했는데 하와가 못 알아 먹은 걸까요 아니면 아담이 똑바로 전달을 못해서 하와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보다는 하와가 잘못인 것 같은데 아직은 몰라요 천국 가서 제가 질문할 리스트가 쫙 있는데 그 중에 하나요 아담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잘못 전달한 거예요 하와 할머니 할머니가 잘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요 우리 이성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서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된 말씀의 바탕을 가지고 있다면 목사님이 책임을 물어야 돼요 반대로 이 목사님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은 더하고 어떤 말씀은 빼고 알아서 살을 붙이고 뺐다면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수정께는 똑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 목사님은 뭐 그랬어요 교회에도 목사님도 서로 잘 만났다 서로 잘 만났다 조 목사님이 참 귀하게 놀랍게 사역을 하셨는데 후임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서로 잘 만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서로 잘 만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직을 다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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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같이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자 원재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똑바로 서있지 못하니까요 이게 치고 도를 틈이 돼요 뱀이 찬스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를 끄집어내요 아니야 너 먹어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이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을 빼앗겨요 마음을 빼앗기고 선악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맛인 거니까 좋을 리가 없잖아요 좋은 것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맛인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맛인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고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먹음직하고 아까 요한일서 2장 15절 이용했죠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고함직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인생의 사랑 좋아 보여요 먹어버렸어요 아담 주니까 그도 먹은지라 혼내야지 그걸 받아 먹었어요 자 남자는 땀이 흘러야 음식을 먹게 돼요 땅이 저질받아 엉겅키를 내잖아요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지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요 에덴에서 쫓겨나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죽음이 찾아와 버렸어요 좋아 보였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좋아 보였을까 마음을 빼앗기니까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요 세상 것들이 좋아 보여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께 마음을 빼앗기시길 추천합니다 제가 제 마음을 주님께 빼앗기고 나니까요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말씀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전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선파로 다니는 게 좋은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좋은 거예요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돈 따라가지 마셔요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주제일 텐데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일만 악이라는 건 모든 죄를 말해요 모든 죄의 뿌리가 뭐냐 돈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들 그 중심에는 다 돈이 들어가 있어요 돈 때문에 온갖 폐륜이 저질러져요 다시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또다 사람들이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는데요 결국 가만히 보세요 내가 성경을 더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못 읽고 있어 어떻게 어떻게 내가 전도자가 돼야 되는데 성교하는 사람들인데 성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떻게 어떻게 걱정하고 내가 깨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사람이 못 되고 어떻게 어떻게 이거 아니고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돈 때문에 근심을 해요 돈 때문에 근심을 해요 예수님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떨기 하나는 옥토예요 세 번째가 가시떨기인데 뿌리를 내렸고 자라는데 열매까지 못 가요 왜냐하면 가시의 기운에 눌려서 그럼 가시는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활의 염려 또 하나는 제리의 유혹 하나는 생활의 염려 하나는 제리의 유혹 바울서실의 범위는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그날이 뜻밖에 덧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다 술 취함 때문에 방탕함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하나가 붙었어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여러분 이거는요 다 로드쉽하고 관련되는데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으셔요 여러분 그분의 종 맞아요 자 개를 키워요 고양이를 키워요 개가 먹을 것 누가 책임져요 고양이 먹을 것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염려해요 로드쉬 문제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명확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자꾸 주인이 되려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풀어야 되고 내가 헤쳐나가야 되고 내가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중압감에 시달리고 마음의 염려가 돼요 이 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로드쉬 문제인데 예수님은 사람의 진짜 우상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바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아세라를 하나님과 몰렉을 하나님과 밀고물 또 그 당시에 하나님과 제우스를 하나님과 헤라를 하나님과 보세도를 하나님과 아테레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얘기했고 성경은요 물질의 복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하신 분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라반이 품값을 열 번이나 뒤집어 엎었는데 악덕 기업주를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값을 변경할 때마다 변경된 게 잘 되게 만드셔요 이삭은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막 터져나와요 여러분 다윗을 거부가 되게 만드는 분 하나님이라고 돼 있고 히스기야를 거부가 되게 만드는 분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추구하다가 거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계명에 순정하며 살아가다가 보니 하나님이 물질을 덤으로 주신 케이스지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디딤돌로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니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물질의 복의 차원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남을 다고 성품을 다고 뜻을 다고 힘을 다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물질은 돈은 사랑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는 죄가 돼요 다시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따라합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거 있으세요? 감사하세요? 입을 거 있으세요? 네 보니까 다 입고 오셨네 실오라기에 하나 안 걸치고 앉아있는 분은 없으시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족한 줄로 알라고 족한 줄로 알라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 따라가면 안 되고 돈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 따라가야 되고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5조는 성경의 원리들을 차곡차곡 공부하듯이 바로 나갈 거예요 방향을 맞춰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라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 저는 걸음이 빨라요 아내는 걸음이 느려요 신혼초에 산책을 해요 내가 뭐라 얘기를 하는데 아 글쎄요 하늘같은 서방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내가 제 말을 다 씹었어요 대답을 안 해요 봤더니 없어요 저 뒤에 오고 있어요 이거는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이 되려면 앞질러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을 하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종은 결정권이 없어요 결정권은 주인이 가지고 계세요 여호수와는 영성이 탁월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지도력을 가진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인물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수를 한 번 되게 크게 해요 기본 사람들이 오는데 낡은 옷, 낡은 신발 삭은 가죽 푸대, 삭은 포도주 그다음에 곰팡이 난 떡 가지고 왔어요 뭐라고 하느냐 우리 멀리서 왔습니다 새 옷인데 낡았어요 새 신발인데 이렇게 됐어요 이거 포도주 금방 담은 건데 삭아버렸어요 여행이 길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난의 일곱 족속하고는 절대로 계약 맺지 말아라 키위 족속, 여부수 족속, 가난 족속 기르가르 족속, 기부원 족속 이렇게 가난의 일곱 족속하고는 절대 계약 맺지 말아라 바로 그 일곱 족속 중에 하나거든요 여호수와가 딱 한 번만 하나님 이들이 계약 맺자고 왔는데 아무리 봐도 멀리 온 것 같아요 행색을 모르니까 진짜 멀리서 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들과 계약을 맺을까요 말까요 한 번만 여쭤보려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여호와께 묻지 않고 계약을 맺어버렸어요 이 기부원 족 때문에 다위시대 때 3년 기근이 임해요 이 기부원 족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이 처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여쭤보면 좋은데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자식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가요 대학교를 들어가요 이미 자기가 다 정리해놔요 하나님 이번에 어느 대학 무슨과 시험을 보기로 했는데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하시고 찍은 것도 다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기 전에 하나님 어느 대학을 보낼까요 어느 전공을 공부하시는 게 좋을까요 여쭤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이 총각 마음이 듭니다 이 아가씨 진짜 마음이 듭니다 그 마음 헷갓게 하셔서 전 대시지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전에 하나님 어떡할까요 내가 사업을 버려놓고 인맥 보내주세요 자금줄 열어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시작했으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얘기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과 보조를 맞추며 발자국을 맞추며 나란히 걸어가는 걸 말하거든요 여러분 먼저 다 결정 내리지 말고 결정 내린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하수인인 거예요 램프 속의 거인 진인 거예요 신바트의 몸에 나오는 램프를 문질렀더니 거인이 뻥 하고 나타나서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건 진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진이 따위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내가 앞질러 가고 하나님 뒤늦게 도와주세요 수습해주세요 가 아니라 자 세 번째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않아야 된다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 성경대로 사업해서 어떻게 돈 법니까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성경대로 장사해서 어떻게 성공합니까 요즘 같은 치열한 경쟁 시대에 주일 예배 그 위험 예배 수요 예배 다 드리고 시간 모자라서 어떻게 뭘 합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 애들 고3인데 수련회 다 따라가고 교회 봉사 다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좋은 대학 들어갑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죠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역사의 왕이십니다 다위시 역대상 29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와 귀가 죽게로 말미안고 또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짝 따라가면 하나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니엘이요 정적들에게 공격을 받아요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뭔가 요청하면 사자골에 들어가서 갈갈이 씻겨 죽어야만 해요 근데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보이는지 우리 알잖아요 다니엘서 6장에 보통 사람 같으면 타협합니다 내가 30일 동안만 기도를 쉬자 그럼 부귀영화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30일간 기도를 쉬느니 차라리 난 기도하다 죽을란다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왜 기적을 주실까 하나님 왜 축복하시고 높여주실까 이유가 있어요 조금 덜 타협할 수도 있어요 기도를 중단하지는 않는데 창문 열어놓고 정적들이 다 보게끔 기도할 필요가 뭐 있을까 내가 30일만 골방에 들어가서 몰래 기도하자 이럴 수 있는데 내가 왜 몰래 기도해야 돼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건데 나 차라리 기도하는 거 다 티내고 사자골에 들어갈래 창문 열고 그냥 보란듯이 기도하잖아요 고소당했어요 사자골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사자들이 뜯어먹고 싶은데 아가리를 못 벌려요 발톱으로 후려치면 살이 다 떨어질 텐데 고양이는 얼굴이나 긁어봐야 발이 안 나요 발톱이 근데 사자는 옷 입어도 옷 입은 살점 뜯어내고 갈비비가 다 드러나요 그만큼 이게 억세예요 그런데 이걸 휘두를 길이 없어요 차가운 동굴 속에서 살아있는 사자 틈에서 산 모피 덮고 자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떨어졌을 때 땅에 닿기도 전에 그 뼈를 부숴뜨렸더라 바짝 따라가는 거죠 바짝 여러분 어차피 예수 믿을 거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능력자임을 믿고서 바짝 따라가는 수정께 송도들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어떤 교회 학생에 제가 집회를 인도하러 갔더니 아무리 젊게 봐주려고 애를 써도 거뜬히 70이 넘어가 보이시는 할머니 한 분이 껴 계셔요 보통은 40대 50대 여전도 회원들이 봉사위주로 따라오는데 어우 연세 많으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입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물놀이 가고 여전도 회원들이 간식 들고 따라가고 할머니만 혼자 계셔서 제가 저로 가서 혹시 권사님이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시래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기도 전에 당신 이야기를 술술술술 하시는데요 이분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너무 심하세요 이 관절 류마티스가 통증이 고통이 아니라면서요 너무 아파서 평생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던 분이 주일 오전 예배까지 빠져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평생 안 빠지는 분이 빠졌으니 눈치를 채시고 전화를 거시든지 신방을 가시는지 하셔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채셨어요 다음 주에 또 빠지신 거예요 역시 목사님이 눈치를 못 채셨어요 이 정도 되면은요 믿음 좀 좋다고 하던 권사님들도 삐짓모드로 변신을 해가지고요 섭섭해져요 마음이 불편해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몇 주간을 빠지고 겨우 몸을 추스려서 아직도 아프지만 끙끙거리면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다 드렸어요 목사님들 보통 서서 뒤에서 인사를 하시잖아요 저도 뒤에서 서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는데 이 권사님이 이제 나오세요 이때 목사님이 빠졌던 걸 눈치채고 아팠던 걸 눈치채고 아이고 우리 권사님 힘드셨죠 제가 기도는 했어요 신방 못 가지만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토닥토닥 하면은 믿음 좋은 권사님들 그냥 싹 풀려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이 실수를 해요 진짜 목사님이 잘못한 거예요 권사님 요즘 주방에 일순 빨리니까 많이 아실 텐데 코빼기도 안 보이시데요 코빼기란 이런 단어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 정도 되면은요 삐짓모드에서 한 단계도 업그레이드가 돼요 전투모드 내지는 나팔모드로 변신해가지고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전화 싹 돌려가지고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어 목자로서 자격미달하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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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권사님은요 진짜 대단해요 주의 종이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해야지 그러더니 난간 자꾸 쩔뚝거리면서 주방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어여쁘이 여기시고 다리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 때문에 주일 예배까지 빠졌던 이 할머니 권사님이 통증이 사라지니 얼마나 살만나요 얼마나 행복해요 좋아 죽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학생이 수련해 가는데 일할 여전도 일손들이 필요하다 광고를 내니까 이분이 목사님을 쪼르륵 찾아가서 목사님 목사님이 늙은 것도 따라가게 해달라고 나도 좀 봉사를 좀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서 허락받아서 오셨다가 저를 만나서 저한테 당신 얘기를 다 줄줄줄줄줄줄 해주신 거예요 한번 바짝 해보세요 바짝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봅시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말자 이게 동행의 3요소예요 이 세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동행이 안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그 이유도 언급이 돼요 어떤 이유느냐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에서 건져주시는데 하나는 사망에서 하나는 눈물에서 하나는 넘어짐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어요 나이 들어서 그죠 병 들어서 그죠 사고 나서 교통사고 같은 거 또 자연재해 지진 태풍 홍수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사람이 죽는 이유를 딱 한 가지로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 사람 아담을 말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자 사망이 뭐로 인해서 왔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리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쓴 사망이요 아담과 하와가 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죄 때문에 자 그러면 죄를 졌어요 이 죄 때문에 죽어요 죽고 나서 흙이 돼요 사라져요 그러면은요 예수는 뭐하러 믿어요 사기치든 등처먹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한 줌에 흙으로 사라지면 그게 장땡이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해도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고 나서 한 줌에 흙으로 사라지고 끝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을 둘째 죽음이라고 해요 또는 지옥이라고 해요 게시록 21장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을 말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죄 때문에 한 번 죽고요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둘째 죽음이 찾아와요 따라서 이 죄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죽음도 지옥도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죄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 하여 각기 제길과 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나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적어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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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데 예수 이름의 뜻이 뭔지는 알아야죠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오는데 그럼 사망을 해결할 방법은 뭐냐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할 존재 모하마드가 해결 못해요 공자가 해결 못해요 소그라타 에스키를 못해요 선행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선행으로 무슨 죄를 해결합니까 고행 안 돼요 행위 안 돼요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 피 외에 이 죄를 씻어줄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제 죄를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도모하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왜 피에 대한 찬양 보혈된 찬양이 그렇게 많을까 그거 외에는 죄삼의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삼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통해 죄삼받은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범 3장 15절은 제가 혼자 이용할게요 못 외우실 것 같으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16절은 잘 아시니까 요한범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영생 얘기가 또 나오죠 생명이에요 요한범 5장 39절 외우시는 분들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범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또 생명이 나와요 요한범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의 심을 믿게 하려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범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죄삼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까지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에서 건져주셨어요 생명을 어떻게 하세요 사망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눈물에서 건져주세요 여러분 많이 우셨죠 제가 어릴 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아파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무서워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나는 태어날 때 외에는 운 적이 없다는 분이 있다면 거짓말 치는 거예요 울 일이 많아요 근데 성경 읽다가요 재미난 구절을 제가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눈물병을 가지고 계시래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은요 그 눈물병에 눈물이 쌓여요 희석이가 울죠 이사의 선지를 하나님이 보내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혼자서 너무 울지 마세요 우울증 걸립니다 창문 여시고 산책도 하시고 햇볕도 쬐시고 사람도 만나시고 그래야 돼요 혼자 들어밖에 울면 우울증 걸려요 사람들 앞에서 울며 속 얘기할 때는요 지혜롭게 잘 분별하셔서 해야 돼요 입이 무거운 사람 인격 속 수준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은요 나는 가슴 아파서 우는데 이거를요 엉뚱하게 퍼뜨려요 그리고 돌고 돌아서 왜곡되고 부풀려져서 내 귀에 다시 들릴 때쯤 되면은요 가슴을 후벼 파는 칼날이 돼요 이거 겪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아무 앞에나 속 얘기 다 하진 마세요 믿을만한 사람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근데 믿을만한 사람 앞에서 울다 하더라도요 그 믿을만한 사람조차도 사람에게 한계가 있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영향이 없거든요 이왕이면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관합니다 한나 하나님 앞에서 울었죠 게시록이 말씀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 그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며 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눈물에서 건져줄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관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지면서 건져주신데요 제가 청소년 청년 집회 때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애들이 너무 무르거든요 야 얘들아 얘들아 여기 A가 있는데 얘가 얼마나 많이 자빠지는지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999번을 자빠졌다 사람들이 얘를 포기했다 얘는 뭘 해도 안 되는 애야 얘는 끝났어 라고 마침표를 찍어버렸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 999번이나 실패한 이 애가 꿈틀거리고 막 일어나더니 천번째 성공을 거두더라 이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냐 성공자냐 그러면 성공자라고 해요 자 그럼 B가 있다 B 얘는 두 번 실패했다 그런데 두 번째 자빠지더니 다시는 못 일어나더라 이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냐 실패자냐 물어보면 실패자라고 해요 그럼 제가 놀래요 야 니들 바보냐 수학은 둘째치고 산수도 못하냐 야 A가 B보다 997번을 더 많이 실패했잖아 어떻게 그렇게 더 많이 실패했는데 성공자야 얘는 997번을 덜 실패했는데 어떻게 실패자야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여기에 자꾸 집착을 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넘어졌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번에 또다시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 이게 본질이에요 얼마나 인생 속에서 세게 실패하느냐 심하게 넘어지느냐 이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게 넘어져도 아무리 심하게 넘어져도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뭘 일어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 같은 경우는요 사업 실패해가지고요 17년 동안 죽어라고 일했더니요 빚 갖고 땡젠 한 푼 안 남아요 그런데 누가 인생 속에 링컨을 실패했자라고 그래요 아내가 신경 쇄약자죠 동생 죽는 걸 목격했죠 얼마나 많은 가슴 아리를 내요 누가 링컨을 실패했자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넘어졌느냐도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세게 실패했느냐도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못하고 주자느냐 이게 본질인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쓰러졌을 때 일으켜줄 주님이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다 같이 원수가 날 향해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알렐루야 가급적 멀리하는 게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데 교회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러분 보면 여러분 보면 커피 뽑아주고 선물 주려주신 능력으로 선물 주려고 그러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러면 함께 읽고 싶죠 제가 누가 보면 19장 사케오 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사케오는요 가슴에 구멍이 뚫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을 못 받으니까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행복을 느끼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누군가 자기 집에 와줬으면 좋은데 초대도 아무도 안 와요 세리라고 나도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아 가고 싶은데 초대해 주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쓸쓸하고 외로운데 소문이 들리기를 예수님은 존중받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같은 세대에게도 친구가 돼주신대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열이고 자기 동네에 오신대요 사케오가 뛰쳐나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슈퍼스타요 인기맨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사람이 바글바글바글바글 많이 모여있는지요 사케오가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미움받는 존재라 아무도 비켜주질 않아요 모든 발 뜨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요 성경에 사케오는 키가 작다고 돼 있죠 쇼다리 쇼다리 예수님 얼굴이 안 보여요 아이고 난 예수님 얼굴 볼 팔자도 안 되나 보다 하고 들어갈 만한데 안 들어가요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는 길 옆에 있는 개혁 한글의 뽕나무 개혁 계정의 돌 무화가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요 세리 장인이 40후반 50초반 정도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은이나 미움받는 사케오가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갈 때 이걸 본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예요 비웃을 거예요 수근거릴 거예요 아이 저 인간 또 이상한 짓 한다 저거 맨날 저런 짓만 하고 상관없어요 기어 올라가요 나무까지 제치고 잎사귀 제치고 예수님의 얼굴이 다 더 보려고 상상을 동원해 보세요 자 물 위에 둘러싸인 채 예수님이 지나가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옆모습이 보이고 이제 뒤통수가 보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나무 쪽으로 오세요 이때 사케오의 마음이 어떨까 아닐 거야 설마 아닐 거야 설마 나무 밑까지 오실까 곧 제 길로 가실 거야 설마 그런데 웬걸 나무 밑에까지 오셨어요 나무까지 지치고 내려다보는데 예수님이 사케오를 이렇게 올려다보신 거예요 눈이 마주셨을 때 사케오가 놀랬을 겁니다 나무까지 놓쳤을 겁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사케오야 동네 사람들 어느 누구도 이분이 우리 동네 유지 사케오이십니다 라고 소개해 줄 리가 없어요 미움받으니까 사케오가 단 한 번도 예수님 마이네이지 사케오 하고 소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세요 예수님이 사케오 이름을 부르세요 사케오야 그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 우리 집에도 누군가 와줬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을 아세요 사케오야 내가 오늘 밤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사케오가요 빨리 내려오죠 누가 뭐 식구장 먹으면 나와야 다 나무는 내려갈 때보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해요 한털이 내려와야 돼요 마음이 거의 빨리 내려와요 예수님이 뭐라 시키지도 않았어요 자기 입으로 예수님 제 재산 절반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줄게요 절반 남았어요 이 절반에서 토색한 거 네 배씩 갚을게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남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후대하심이 사케오의 마음을 녹여버리신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어릴 때 저를 상대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너무 외로웠거든요 진짜 미치게 외로웠거든요 어울리지도 못하고 외롭고 아프고 답답하고 악몽은 꼬대고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외로워서 너무 답답해서 하는 수 없이 갈 때가 교회밖에 없으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 나 보여요 하고 하나님을 이음을 불렀는데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 정능자께서 그 대단한 만앙에만 만주해주게 해서 야 너처럼 가난하고 너처럼 병신이고 너처럼 왕따고 너처럼 형편없고 너처럼 집안 엉망인 존재가 감히 나 같은 만앙의 왕에게 손 내밀어 하고 손을 뿌리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채소를 잡아주시더라고요 성령 마태 마가 누가 이거 읽어봐요 가난하고 전해도 못 배웠어도 손가락질 당해도 인간 말종이어도 주님께 다가가는 사람 주님이 단 한 명이라도 밀어내시는 적이 있는지 단 한 명도 주님이 밀어낸 적이 없어요 걸어서의 광인도 사케오도 수가성의 여인도 평생 죄짓다 죽어가는 우평강도도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나고 안 했으리라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손을 뿌리치거나 단 한 번도 다가오는 사람 밀어내는 적이 없더라고요 후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성경에 목을 걸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 같은 사람도 가능성이 있구나 나 같은 존재도 살 길이 있구나 여왁께서 너를 후대하심 이러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때로 실패도 할 거예요 때로 주저앉기도 할 거예요 주님 가슴에 못질할 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엉뚱한 짓 저지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라도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나오고 손 내밀면은 제가 장담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내민 손을 절대로 뿌리치지 않으실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밀어내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을 후대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너무 좋아요 이 구절이에요 이렇게 후대하시는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월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오늘 본문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도다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에 가슴 찡하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때로는 막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그 힘까지 빠져서 소리도 안 나와요 신음소리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귀가 너무 좋으세요 그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기동답이라는 약속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얼마나 좋아 이거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떡을 날라는데 떡 대신에 돈을 주며 생선을 날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삼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을 지켜주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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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주면 막 쪼돌리고 막 두근거리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담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도 우리 마음도 지켜준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이 성경에는요 이 응답받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희승이가 죽을 병 걸렸어요 벽 쳐다보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셨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울어요 처음에는 통곡하다가 나중에는 기운이 빠져서 입만 움직이니까 소리 안 나고 입만 움직이는 한나 보고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줄 알고 책망을 하죠 그런데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한나를 주시잖아요 다니엘 기도의 사람이라고 아까 말했죠 다윗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수많은 기도의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울리지 못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얼마나 이게 심했냐면요 서른 넘어서 결혼을 하고 모처럼 아내하고 동기들 모임에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동기들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친한 애들이 있어요 몇 명 모여서 얘기하고 몇 명 모여서 얘기하고 몇 명 모여서 얘기하고 그런데 저는 끌 그룹이 없어요 그러면 애들이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와주지도 않아요 서른 넘어서요 그러니까요 민망한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냥 구석에 앉아서 책을 폈어요 책 눈에 안 들어와요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니까 책이라도 읽는 척으로 하는 거죠 아내가 화가 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날 저한테 아주 다짐을 받았어요 목사님 앞으로 동기들 모임에 다시는 같이 가자는 말을 하지 마세요 나 앞으로 절대 같이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그만큼 못 올렸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그런데 제가요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참 오랫동안 응답이 안 되던 부분이 이거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말씀 붙잡고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와서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리라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제 목숨 걸게요 인생을 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주변에 사람 좀 많아지게 해주세요 저도 같이 좀 몰려도도 다니고요 같이 밥도 좀 먹고요 같이 어디 가서 잠도 좀 자고요 제 주변에도 사람 좀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가요 20대 응답이 안 돼요 30대 초반까지 아내가 그 모양 볼 때까지 응답이 안 돼요 그래도 계속 기도해요 제가 말했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갈라데스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런데요 때가 돼요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진짜로 사람들 붙여주세요 김 무슨 장도님이 계세요 이분이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이세요 이런 분들 만나려면 비서진 통과기가 하늘의 별이에요 그런데 제가 문자만 보내면 이분이 즉각 연락이 와요 그저께도 저보고 만나러 오라고 얼굴 좀 보자고 연락을 해오셨어요 이지성 작가라고 인문학 굶을 일으켜던 그 와이프가 국가당구대표 선수 차유람 씨에요 그 친구의 책 리딩으로 리드하러 가던 책 히트를 쳤죠 그 다음에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가장 낮은 곳에 피는 꽃 꿈꾸는 다락방 하여튼 베스트 작아요 인세만 40억 받을 정도니까 말 다했죠 이 친구 책을 읽고 나서 야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친구가 있네 이런 친구하고 친하면 좋겠는데 했더니 지금은 제 동생이 됐어요 홍일권 목사님 5만 번 응답받은 뮬리오의 기도 비결 같은 책 좋은 책이죠 하나님 무대를 왜 크게 쓰셨는가 이런 책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다 규장에서 두 권 생명이 말씀사에서 16권 총 35권의 책을 냈는데 베스트셀러 작가에요 이분 책을 읽고 야 이런 분하고 친하면 좋겠는데 제가 시 전문 잡지 시인마을의 발행인이고 이분이 그 잡지의 편집장이에요 저보다 10살이 많은데 저를 도와서 일을 해주고 계세요 지금 제가 몇 년 전에 큰 수술을 받았는데요 병실비가 너무 비싸요 거기는 아산병원인데 하루에 36만원 1인들 1인실이 근데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6인실 못 얻고 4인실 못 얻고 36만원이나 되는 1인실을 얻었어요 간이 배밖에 나왔죠 수술비도 없고 진료비도 없는데 목사가 못 놀이세요 그죠? 그런데 1인실을 얻은 거예요 근데요 아침부터 반까지요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는데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제가 수술 대수술 받은 다음 날인데 그럼 아파서 낑낑대는데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 주는 게 고마워가지고요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부의하고 사진 찍었잖아요 올 때 그냥 안 와요 뭐 이렇게 하나씩 들고 오더라고 이렇게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2천만원이 돌았어요 2천만원 수술비 병실비 다 쓰고 또 돈 좀 남아서 어려운 후배 100만원 이렇게 집어주고 다 썼어요 다 썼어 한 사람은요 아이고 저 뭐 형님이라는데 아이고 형님 내가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라고 돈을 못 가져왔어요 돈을 들어야 되는데 수술비를 들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아 맞아 그러면 손목에서 시계를 뚫어서 형님 이거 수술비 보태 쓰세요 그래 그게 이 테두리가 순금 이 줄이 전부 순금 그 다음에 안에는 다이아몬드가 24개가 막혀있는 건데 4천만원짜리 4천만원짜리 금감만 360만원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금감만 근데 20만원 수술비랑 다 들어왔으니까 그거 욕심 내면 안 돼요 돌려줬어요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 갈 때 이 저부 형님의 형님만의 지부가 그 비용 다 대주고 거기 가서 경비 다 대주고 또 거기 가서 있는 동안에 필요한 용돈 쓰라고 100만원 또 집어주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제가 서산 쪽에 집회를 가면은요 집회 마지막 날은요 후배들 8명 정도가요 제 소텔방에 모여요 모여서 한밤에 치킨 같은 거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누가 저보고 그래요 아니 안목사님 그 시간 완전히 녹초돼서 피곤할 시간인데 안 힘드세요? 안 귀찮으세요? 진짜 녹초가 돼요 밤집회 끝나고 그러면은 온몸이 천근 만근입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 같은 사람 본다고 후배들이 이렇게 와주는데 고맙지 않냐고 왜냐하면은 하나님 내 주변에도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같이 좀 밥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같이 좀 몰려다니게 해주세요 오랜 세월 정말 길게 길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저를 찾아오는 건데 제가 그 사람들을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밀어내면은 제가 바본 거죠 지금도요 제가 누군가 만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이요 이제는요 그 마음만 가져도 알아서 찾아오게 해주셔서요 사람들이 초교파적으로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몰라요 저에게 기도는요 연불 따위가 아니에요 주문 따위가 아니에요 신용 따위가 아니에요 저에게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능력의 통로예요 저에게 기도는요 정말 현실화되는 하나님의 손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기도하시는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작정하세요 기도하게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해요 동행이 되려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첫째 방향을 맞춰야 되고 둘째 앞질러가면 안 되고 셋째 뒤쳐지면 안 돼요 그럼 이 시편의 저자는 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했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에 동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세요 사망에서 눈물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를 건져주시니까 얼마나 보게요 이 하나님이 나를 후대해 주세요 외면하거나 뿌리채거나 밀어내는 일이 없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주니 당연히 동행하고 싶죠 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세요 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위대한 일을 기가 막힌 일을 기적같은 일을 내 삶에 펼쳐줄 수 있는 하나님이니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에 수지 맞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세상 따라가 봤자 사람 기대 봤자 별거 없어요 그죠 여러분 힘들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지치는데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소망과 기쁨이 막 활력이 막 솟아났다니까 이봐요 다 수상하게 웃잖아요 다 자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분 우리가 정말 기쁨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멋진 수종계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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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